아이고, 좋다. 아이고. 아이고, 좋다. 아유, 다. 안녕하세요.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맥이 같이 앉아서 놀던 분 물레방아 소리 들린다 맥이 내 사랑하는 맥이야. 동산 수뿌릿 없어지고 맥이 내 사랑이 환발하였다. 물레방아 소리 들린다 맥이 내 사랑하는 맥이요. 우리 엄마도 정말 노래 잘하시는데. 우리 둘째 형수님은 진짜 카네교의 소신뿐인데. 아유, 아까 손자 형수님. 그래, 그래. 그러게 어쩌다 재용이한테 잡혀서 저 귀를 저렇게 다 누르고 사는지. 내가 가끔씩 그냥 안 됐다 싶다 내가. 저는요,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알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. 아주머니, 형님. 오늘은 진짜 모든 게 완벽했어요. 퍼펙트. 제수씨께서 좋으시다니까 됐네요. 맞아요. 지난번 우리 경하 결혼식 끝냈 뒤에 모두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? 엄마는 발걸음이 안 떨어진다 하시고. 아니, 큰형수님은 기자에 직전이셨고. 야, 그만해라. 아, 지금 그만해. 그날 얘기를 왜 또 꺼내냐? 형님도 위경련 때문에 그날 엄청 고생하셨다면서요. 저 역시도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여기서 막 이런 게 치고 올라오는데 막. 막 하라고 인마. 아이, 형님. 저도 그 나이가 있는데. 그 툭툭 머리통 치시는 버릇. 아, 이제 좀. 어, 명아 전화 왔어요. 어, 명아야. 엄마다. 도착했니? 어, 무사히 잘 내렸대요. 이리 줘, 이리네. 어, 어, 몽몽이는? 어, 너 몽몽이 잘 돌봐라? 아이, 사돈 때 아무도 물어, 사돈들도.